다 마지막이 되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슬레이트를 전담해주셔야 되고요. 슬레이트는 나도 하고 싶다. 오빠 싫을래? 슬레이트는? 하얀 거 껴주는 거 막내로 할래요? 막내로 할래. 영한 거는 난 무조건 한다니까. 근데 너는 지미집이 보자. 영예 미치잖아 제가. 완전. 호칭도 하고 막내로 할래요? 응. 우리도 막 형이라고 하고 문화라고 하고. 너네 두뇌 말하니까. 싸가지들이 없을거야. 본다 자시네. 내가 마흔 대살이잖아. 이거 이거 뮤뱅 가서도 완전 콘텐츠 타고.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원영이 하고. 저희 때는 대본을 들면 이걸 그냥 안 들은 거야. 어이 대본을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어쨌든 그 슬레이트.